전국노래자랑 대구광역시 남구평 정말 여러분들의 응원을 이렇게 희모와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들이 나와서 결과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의 박수를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무대가 꽉 차고 전국노래자랑 사상 최다 인물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입상자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모두 다 입상자입니다. 그러나 점수에 의해서 순서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인기상 세 팀이 뽑혔습니다. 대단하네요. 먼저 날바귀수 물러주신 박성호 씨의 박성호 씨. 너무 이러나도 사람이 전망이 최고입니다. 운동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기상 두 번째 팀. 선박은 선생님이 부르는 신 김남경 님 나오세요. 다음은 인기상 세 번째 팀. 오부바 불러주신 김진희 정예은 고정입니다. 네. 배달을 걸어드리고 또 기념품 출동을 했습니다. 장여상입니다. 장여상. 좋습니다. 조금 있으면 찾아야 될 곳. 만리포사랑을 불러주신 정광진 씨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우수상. 작지마 불러주신 이 엄자씨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상을 주실 분은 임병헌 고청장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오늘의 최우수상. 작지마 불러주신 권태희 씨.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경계 신도에 대한 카드 여러분 그리고 해외우리동포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내서 나와주셔서 실천 두 층이 낮은 명시고 응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또 이번 그 장을 찾아오신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최우수상 하신 분의 노래를 다시 한 번 들으면서 남구편에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는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을 해 새만을 품고 전수물 진대, 질가농산 얼음찬불내면, 흑표 선속 진대, 건강기농식품, 녹식초 스피류리나, 국민건강대세, 미건구려기, 무한평토나라 양파집에서 백호점 승파보를 드립니다.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는 참 좋은 은행입니다.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는 참 좋은 은행입니다. 아멘